자 오늘은 2022년 9월 9일 추석을 하루 앞둔 날인데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운과 평화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반가운 소식은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총조회수가 또 천만 뷰가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끝없는 팬사랑 유튜브의 총조회수가 16억 4천만 뷰를 돌파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16억 4천만 뷰를 돌파했는데 지난 2일에 16억 3천만 뷰를 돌파한 이후에요 6일 만에 또다시 이렇게 천만 뷰를 돌파했는데 최근에는요 6일 기준으로 천만 뷰씩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16억 4천만 뷰 1.64밀리언 뮤스 유튜브 이명웅 유튜브 총조회수가 이렇게 16억 4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또 반가운 소식은 이겁니다 이명웅의 정규앨범 수록곡의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조회수 21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명웅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는 장면인데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뮤직비디오 영상이 이렇게 21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구독자는 여전히 141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웅의 쇼츠위의 구독자는 23만 9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들어가면요 총조회수가 이렇게 16억 4천 180만 말하자면은 4천 16억 4천을 돌파한 이후에 또다시 180만 뷰를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의 홈에 들어가서요 뮤직비디오 부분에 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조회수가 2100만 뷰를 보이고 있어요 2100을 넘겨서 또다시 8만 뷰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버지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4주 업로드 된 지 4주가 됐는데 308만 뷰를 보이고 있고요 무지개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878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원영사 같은 경우는 천만 뷰를 돌파해서 1068만 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영상을 보면요 연애편지 뮤직비디오도 800을 넘기고 있고 사랑의 진짜 같은 경우도 800을 넘기고 있는데 무지개의 무대 영상입니다 이것은 908만 뷰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사랑여개 음원영상도 800을 넘기고 있고 보금자리가 조금 약하네요 694만 그리고 인생창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785만 뷰를 찍고 있는 등 지금 모든 노래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총 조회수가 이렇게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16억 4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요 이명웅과 그리고 이명웅의 소속사가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팬카페를 통해서 자 이렇게 감사 인사를 올렸는데 감사 인사 추석 인사를 통해서 저도 살 좀 쪄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이명웅이 이렇게 추석 인사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팬카페에 들어있는 이명웅의 추석 인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가 드리는 말씀 영웅시대 사랑합니다 하트를 그렸고요 보고 싶은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웅입니다 오래간만에 카페에 글을 씁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든든한 영웅시대와 함께여서 잔뜩 기대가 되었던 2022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첫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첫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를 무사히 끝내고 나니 어느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네요 크크 언제나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번 연휴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저도 맛난 거 많이 먹고 살 좀 쪄볼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크크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이모티콘을 올렸네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거냉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역시 펜 바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명웅의 소속사가 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인사죠 이명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권행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물고기 뮤직입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이 내용은 이명웅이 쓴 내용하고 똑같네요 보고 싶은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가족입니다 이명웅과 영웅시대는 가족이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영웅시대와 그리고 이명웅이 콘서트나 정규앨범 발매 이후에 활동하는 부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하는 부분 모두 가족처럼 하나처럼 행동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 덕분에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과 마음 아픈 일 모두 치유되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길 깊이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권행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 뮤직 드림 이렇게 한가위를 맞이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이명웅과 그리고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이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이 추석인데요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 행운과 평화 그리고 행복 가득하시길 우리 뉴스장터도 여러분들께 기원을 하면서 오늘 추석을 하루 납둔 9일 이명웅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ntrevist 사장님 이거 남자 액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